2차 전원 대표님. 조용히 가시죠. 차 전원 대표님. 손님들도 와 계시는데. 이제 그만 포기해. 당신이 다치기 위해 하고 죽인 사람들. 이제는 차선호까지 죽이고. 차선호가 되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 검사님. 뭐라고 짓거리시나? 이제는 넌 끝났어. 차선호. 안 돼. 안 돼? 박정우. 난 절대 날 못 잡아. 차민우!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